사장님. 저번에 촬영하셨잖아요. 대결이요. 자신감껏 덤벼. 근데 생각보다 수업 계셔가지고. 3명 덤벼네요. 3명이 덤벼네요. 자신만만하신. 촬영하셨는데 주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집에 갔던 애들이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야벌리더라고요. 다시 도전하러 왔습니다. 3. 고. 3. 고. 3. 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안녕하세요. 공부왕 콘서트의 임재규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성과입니다. 저번 시간대 일반인과의 대결을 콘텐츠로 삼아서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상대를 몇 명까지 상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공부를 없이 완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저희와 같이 공부 대결을 찍어봤는데요. 또 다시 한번 대련을 두 번째로 가져오게 될 텐데 오늘의 부활한 심정과 각오 끝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대1도 하니까 안 돼서 태권도 유단자를 모셔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세 명이 한꺼번에 달려두면 생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단자님과 함께 혁신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간단하다고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패배를 뺍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2, 1 5, 1, 2, 3, 2, 4, 2, 1, 3, 4, 5, 4, 1, 2, 1, 2, 2, 1, 1. онь거와ㅏㅏㅏㅏㅓㅓㅏㅏㅏㅏㅜㅏ nature 조어 także 뭐가 쫄 entails 3차 3차 간장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힘드네요 룰 없이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칼이라고 가정한다면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검도를 이렇게 좀 오래 배웠다고 해서 3명, 4명 상대로 그 사람들 다 제약할 수 있느냐 100%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검도 룰 안에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검도 룰 없이 할 때는 뒤로 물러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3대1로 해보셨는데 어떻었어요? 지난번 시야가 적을 때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3명이니까 좀 든든한 거 해볼 만하다. 몸에 풀렸으니까 사범님한테는 한 번 더 반격적으로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러면은 작전 같은 거 있을까요? 각자 알아서, 각자 조색, 각자. 각자 조색, 그리고 한 가지. 눈치고 같이 맞는 거. 자! 야야야야야야! 목소리! 1, 2, 3, 2 3, 2, 3 10,ями, 순aż Check 안 zona worldly.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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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저번 보다 나한테 그래도 힘들어요 재밌어요? 검토점 있어요? 네 자유로우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첫 번째 도와주고 했을 때 저도 관장님 도와주 했었어요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되고 한 명한테 누는 시선은 지금 이제 다른 중에서 모르니까 이게 언제 날아올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맞고 원타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합점이 잘 안 맞았나고 스티로 나와요 만약에 실제로 세 명이서 칼 들고 오면 저는 도망가야 돼요 칼이 하나라도 있는데 세 개씩이 나라도요 체력까지 도망가는데 제 안내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계속 일반인 세 분과 상대의 공소 계련을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